주영이 형이랑 하면 주영이 다 될 것 같지 않아요? 주영이 형이요? 주영이 형이 백종원이에요 박종원 박종원 맛은 없을 때가 있어요 주영이 형이 될 것 같는데 아니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다 성공해요? 리액션이 아아 맛있게 야야야 와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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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옆에서 와악 이러니까 튀기셨나요? 맛이 없었죠 다 그냥 맛있는 음식이니까 감독님이 귀여울 때가 있어요? 감독님이요? 네 많이 웃기세요 동진아님 내일 하루 쉬어 내일 운동하는 날인데 내일 운동 나오지 말고 뭐래도 나오지 말고 계속 나오지 마 이렇게요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지금은 왜 잘생긴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잘생긴 척을 하는 거로 보여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긴 척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잘생긴 게 아니라 잘생기지도 않고 잘생긴 척도 안 했어요 동갑이 잘생긴가요? 잘생긴 건 아니고 약간 매력이 있어요 웃기고 일단 뭔가 센스가 있어요 이거 영품 매니어로 제가요 아니에요 영품을 들고 다녀요?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승재형이 더 많아요 영품이 형도 잘 입어요?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? 그냥 딱 누가 봐도 그냥 인디하게 인디하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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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itory